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외마른 땅에 생물 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영혼 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외마른 땅에 생물 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영혼 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주의 바람 그들드신 바람 안기세 주의 바람 영원하신 바람 안기세 주의 바람 그들드신 바람 안기세 주의 바람 영원하신 바람 안기세 주의 진정한 바람 안기세 우리 바람 그들드신 바람 안기세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바람 안기세 주의 바람 주의 바람 그들드신 바람 안기세 주의 바람 영원하신 바람 영원하신 바람 영원하신 바람 영원하여 грこう하여 福뉴 주의 바람 영원하신 바람 영원한 바람 수의 바람 고맙다 노람 영원하신 바람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고마운 나만의 길 깊고 찬 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고마운 나만의 길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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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에 안기세 주의 고마운 나만의 길 낙축 mutations 중 하나님의 길 깊은 팔에 안기세 주의 고마운 나만의 길 내 마음이 일상기jamin 맞춰주니 새구 MALANGA 되기세 주의 고마운 나만의 길 내 마음을 세우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힘이 죽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교수님의 마음들입니다 내 마음을 세우게 하소서 내 마음을 세우게 하소서 내 마음을 세우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하여 이대면 예배로 저희 다문화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다문화 모든 가족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부탁하는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하며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처했을 때 자연 환경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한 후에 제자들이 자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두려워했던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아무리 두렵고 우리를 위험에 빠트린다 할지라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의 그 위험 앞에 하나님의 그 위험으로 말리야마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안위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성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아무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스텝들과 임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백화순 찬유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갖게 해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고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증거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선교사의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담으는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다문화 가족 여러분 한 주만 더 잘 지내셨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 내면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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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로마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주언론에 대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 시간에 배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미리 택하시고 택하신 우리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값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윤리적 실천적인 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12장 1절 말씀 그럼으로 라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원문의 내용을 보면 원문은 가까이서 충고하다 품계하다 라는 뜻의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충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까이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마을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예배하는 삶을 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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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은 엎드리다 굴복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그를 인정하며 굴복하고 섬긴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헬라어로 알아보면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누구누구에게를 나타내는 프로스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입맞추다를 나타내는 퀘네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원래 종이 주인에게 인사를 할 때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머리를 숙이고 주인의 발에 입맞춤을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사용하는 예배의 영어 표현은 워십이라고 하지요.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를 나타내는 워스라고 하는 단어와 신분을 나타내는 쉬리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최상의 존경과 존기를 나타내는 가치가 있는 품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 나와 그 위대한 심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섬기는 거룩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배하는 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첫째, 드려지는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흔히 없고 순전함을 나타내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 순결한 몸은 하나님께 산 재물로 드려집니다. 여기서 산에 해당하는 헬라오는요.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지금 살아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예배, 즉 구약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예배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도 없었고 예배자의 집값으로 흠없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써 드리는 예배였지요. 하지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 산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청고유, 즉시 부급왕지 신산 그 주인수의 집 예배자의 집 시선이 주의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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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암모 조건 위의 란과 롱보빙 워스위대에 영하의 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 아멘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큰 개명에 기초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선한 행동에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선한 행동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정해 나아가며 실천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빛보다 더 밝은 반짝이는 눈빛과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미소가 있지요.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서로 살리고 서로 배려하며 사랑이 넘치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가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신관교의 다문화국 성도님들이 이러한 천국 백성의 공동체로 점점 더 확장되고 믿음 가운데 성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 속에서 자꾸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싶고 자꾸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싶고 자꾸 함께 모여서 성기고 싶은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지만 감동적인 예화 하나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몽골의 이 용두 성기사님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소대신 예배를 특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성기사님은 몽골 이래교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땅으로 기범벅이 돼 교회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들리지 못하던,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되어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기사님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잃어버렸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처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지요. 벌로르 자매는 다시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채워봐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단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법안심의 교육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은 소를 먼저 찾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살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벌로르 자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까지 회복시켜주십니다. 우리 신강교의 모든 다문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짐으로 드리라 얘는 너희가 드릴 영점을 드리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짐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외상집에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다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드름에서 나온다고 한 사운데 제가 우리 다문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